드디어 에란겔 최적화를 볼 수 있겠구만 과연 여기는 그래픽 다운그레이드 없이 최적화가 되어 있을지 오 사람 보고 있는데 뭐야? 사람 83명인데 사람 보고 있는데 프레임이 120이 나오는데? 오케이 됐다 소정됐다 금방 마지막은 그이 프로급이었다 리얼 프로급이 아니고 프로였다 금방 프로였다 그 정도만 텐션 실력 유지할 수 있으면 우리 프로여도 된다 난 유지는 가능한데 그게 한 번씩 온다 싱킹 문제다 안 된다 도박은 안 된다 왜 그런지 모르겠다 언제가 돼야 되는데 난 요즘 그런게 자주 온다 강림하셨다 저 며칠 전에 한 일주일 전에 책상 하나 더 시켜가지고 컴퓨터 얹어놓은 책상 하나 시켰어요 깔끔하게 선정리되놨음 이 판 끝나고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분들 언제 저기까지 가셨지? 정말 멀군 아까 가시로라 타러 왔는데 자꾸 무시하고 쥐시길래 그냥 왔는데 잘하셨어요 저는 뒤에서 쫓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뭐야 또 착한 제가 또 데려가야지 안 돼요 나 총 하나 만지고 나 AR이 아직 하나도 없어요 타이탄을 타이탄은 내가 내일 방송할 때 일단 1080p랑 타이탄 XP랑 없으니까 이거라도 껴야지 비교하는 거 보여드릴게요 저분 어떻게 AR이 하나도 없을 수가 있지 AR 구애드 A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에반데 괜찮아요 하나쯤은 나오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안 나온 거면 운명 아닐까? 커스텀 수냉 파츠는 토리 시스템에서 사세요 컴퓨터는 역시 논쟁전자 커수는 토리 시스템에 물어보시면 사장님이 아주 튼튼하게 대답 잘해주심 아니 일단은 처음에 그렇게 말을 하세요 가서 제가 한 300만원으로 커수를 맞출까 하는데 어떻게 하면 될까요? 물어봐요 그러면 300만원으로 도대체 뭘 하시려고 그러세요? 이렇게 하면서부터 시작해서 잘 잘 잘 잘 해서 한 2시간 설명해주세요 그러면 그거 듣고 커스텀 수냉을 맞추시면 됩니다 그래서 300만원으로 가능한 건가요? 음 300만원까지 필요 없어요 음 근데 왜 그러는 거죠? 어 사장님이 아 이 새끼 커말무실께 알려주심 프레임 어 어 차온다 차온다 60 60 60 다시야 다 죽였죠? 다 죽였다 네 가야되요 저기 저시체에 AR 맞을거에요 저시체에 AR있죠 뭐야 한마리 더 있는데 뭐야 한마리 더 있는데 저시체에 AR 있을거에요 아 얘가 내려가지고 갑자기 죽은거구나 속도 개선 못했네 아 저 진짜 가야되요 네 네 네 네 네 저 미니 미니를 택하려고요 안되겠어요 찍어둔 곳에 있어요 어 탕힌다 탕힌다 350 350 아니다 아니다 300 NW쪽에 쏘는거 같은데 이래이 나 아직 다 못먹었는데 나도 아직 다 못먹었는데 몇발 있어요? 30발이요 오케이 4배율 드릴게요 있으세요? 있어요 있어요 저 타이탄 V 환불 신청해놨어요 지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어요 지금 받으려면 받을 수 있는데 저 둘사람은 안챙기니까 내가 하라고 아이씨 아파 아 255 컨테이너쪽 컨테이너쪽이네 한마리씩 더 어딨어 나 지금 고벨이 없어서 저 맞출수가 없어 길가에 있어요 길가에 어디에 있더라 한참 뒤에 있어요 첫번째 죽었던 애가 너희 니들 다 뒤졌다 너 저 배율 없는데 그러니까 나 지금 배율이 없어서 쟤는 못맞추네 4배율 챙겨놔요 저분들 드려야겠다 네 응 나 안보여 어디에 있는 동전 35개 완전 배린이죠 하지만 당신은 테스업을 안해봤은 사람인거 같네 당신이 배린입니다 뭐라겠다 배려 여기 저기있어요 아 진짜 M4만 나와주면 완벽한데 M4가 없어 여기 시체에 M4있어요 저기 시체에 많아요 여기 시체 많은데 저희 다 파밍을 못했어요 제 지금 핑 쪽으로 놓은 데서 쏘거든요 주황색 핑에서 누가 먹는데 걔도 안 건드리는데 건드렸어 저 있다 발견했다 삼강에 들은거 봤냐 리프트를 들은거 봤냐 발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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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희 새끼를 빚었다 265 컨테이너 위 265 내려갔어요 사벨을 안필요 필요해요 내려갔다고? 필요해요 265 어디야 감사합니다 265 컨테이너 라인 컨테이너 라인 어 왜이렇게 눈부시지 진짜 석양을 넣었나 이거 죽여서 흐릿한거 봐 에반데 에바 참치잖아 참치 먹고 싶다 아니 방금 방금 받아먹어놓고 식신 있냐 여기 여기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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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누가 누가 눈뽕했어 에너미 에너미 저기요 저기 쏘는데 눈뽕하시면 어떡함 나 쏜다 저거 저기요 저기 쏘는데 눈뽕하시면 어떡함 에너미 에너미 엠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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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죽을뻔 했잖아요 에이 안 죽어 그 정도로 죽었으면 유튜브 배그 못올려 소리는 저쪽인데 적도 안보인다 타이어 다 쳐졌다 니들 타 니들 차 타고 못 간다 차고 씨베들아 쟤도 안전구역인데 뭐 아 그래요? 하지만 잘했다 하지만 잘했다 우릴 쐈거든 나쁜 놈들 자동차 제가 그거 해두겠습니다 커스텀 순행은 원래 cpu 오버 하려고 하는게 아니고 그것 때문에 하는거에요 그래픽카드 오버 때문에 하는거에요 원래 컷 순행의 일꽃을 그래픽카드 오버라고 했어요 컷 순행의 일꽃은 그래픽카드에요 어디서 이렇게 쓰는걸까? 왜냐면 cpu는 커 순행이나 일체형 순행이나 솔직히 이렇게 0.1배수 아 한 1배수 정도 밖에 못올려요 그렇게 막 배수 막 3,4배수 올릴 수 있는거 아니에요? 일수에서 업소한다고 하지만 그래픽카드는 다르지 혹시 2렉 가방이 있나요? 저 1렉 가방 밖에 없어서 별로 못 먹었는데 저 가방 여유 남는데 드실래요? 가방이 여유가 남는데 어? 깜짝이야 아유 블루씨 좀 아니 아니 미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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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려 하던건 아니였고 왜 왜 자꾸 놀래켜요 저 차 터지는거 트라우마 있단 말이에요 아까 왜? 근데 가방을 벗을 수는 없구나 어떡하지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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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먹고 오고 싶은데 가방 디에스테이 분명 있을텐데 놀랄수도 있죠 놀랄수도 있지 그거 해줄게 연막 깔아줘 얘 1렉 가방이에요 내가 이거 먹으면 먹어진다 이거 드세요 여기 1렉 떨궜어요 저 시체에다가 네? 여기 가방 2렉 가방 있어요 총소리 이건 또 애쉬 보도 아닌? 응 여기 머금 머금 먹었어요 드셔도 돼요 이게 다 이제 인간미가 넘친다 라고 표현하는거죠 그죠? 오늘 몇 대 터트리는거야 가죠 우리 차가 근데 없어요 차 한 대 있으면 다시 와 다시 와 있어 다행이다 연기난다 다시 와 있어 거기 밖에 없는줄 알아 우리 어디 아 저기로 가자고 여기 자리 어디가 좋더라 여기였나 여기 어디 탄거 하나 아이고 터지게 어 어머 또 또 눈쟁이 눈쟁이 확실해 햄벩이 뜨TER 아아... 맞을만 했다, 둘째. 게임값 들었습니다. 우와... 얌. 저걸 저렇게... 저걸 저렇게... 간다, 간다, 이스트로. 근데 이거 차 피 엄청 없는데? 예, 그거 터질 것 같아요. 저 때만 맞으면. 이거 한 명한테만 맞아, 터질 텐데, 이거.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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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명만 가, 두 명만. 저만 탈까요? 아, 같이 가자. 같이 가야 되지 않아요, 그래도? 같이 가고... 가다가 버릴 타이밍이니까 빨리 잡을게요. 이렇게 하면 안 맞으려나? 차라리 뛰어내리는 게 나음. 기절이 낫지, 죽는 것보다. 총 맞으면 바로 뛰어내려. 어디로 갈 거야? 어디 가야 돼? 빨리 찍어, 은은쟁이. 이렇게 흔들면 안 맞을지도 몰라. 우리 앞에 사람! 어, 진짜 잠깐만! 근데 진짜 멈춰! 내 멈춰 시켜. 으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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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어디 가야? 뭐야? 어, 씨, 놀래라. 어, 심장이... 아아아아악! 우와아악! 뭐하고 있어, 이거?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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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이거 나 죽어! 시간 없어! 어 심장이야 연다님 차 터지면 죽을 뻔 했어 어 나 진심 나도 죽는 줄 알았어 차 갑자기 불나길래 으아악 하고 툭 깼는데 난 순간 멈춰 수준에서 억 소리가 났어 이제 빨리 시체 먹어 빨리 먹어 가 여기 구상이 있고 시간이 없다 뛰어가야 되나 이거 버기 탈 수 있어요? 버기 타실 분은 타세요 이거 타실 분은 타고 나머지는 걸어가야 돼 그냥 걸어가죠 다 같이 딱히 탈 필요가 없어 여기 시체 또 있는데? 4배율 타고 팔죠 맛있죠 4배율 4배율 맛있죠 어휴 갈뻔했네 혹시 뚝배기 나무네 없었어? 있을걸요? 이거 근데 버기 탈 보이면 두 명 타는 게 나을텐데 뭐하러 굳이 다 뛰어갑니까? 나 구상만 후 일단 탈 사람 한번 가 안 가요? 나 태워줘 갈게 직진해서 갈게요 제 운전이요? 도로 위로만 가면 돼요 괜찮은데 설마 도로 위에서 뒤집는 사람 나 한번도 못 봤어 도로만 가면 돼 도로 위에서 뒤집는 건 진짜 재능인데 그건 재능이지 그것도 능력이지 그것도 능력인데요 저 빵빵 하지마 아이고 세상에 어 이거 D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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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 반대편 오케이 오케이 체크 오우 좋다 좋다 여기 자리 좋다 잘했다 여기 여기 주황필 주황필 저는 도로 반대편으로 갈게요 저 도로 반대편으로 갈게요 알았어 아우 진짜 아 카고파요 저 왼쪽으로 크게 놓을게요 왼쪽으로 알았어 거의 못 살린다 저건 네 저기 도로 건너편에 두 명 있어요 체크했어요 그쪽으로 붙고 있어요 붙고 있다 근데 시합,,, 붙는다 도로 건넌다 두 명 도로 건넜어요 한명 바주고 한명 더 건넌다 한명 헤드 삼뚝헤드 오케오케오케 삼톡다워 나이스 1, 오케이 다운 나이스, 나이스 안타깝지만 그 삼뚝은 가망이 없어 삼뚝 타렸어, 삼뚝 타렸어요 저 시체에 4배율 하나 남아요 으으, 도래님만 더 좋아서 아, 빵빵거리는 거 버릇인데 안 눌렀으면 살았을까? 그래, 그거 누르면 안 됐었어 아, 버릇 돼가지고 어, 버 incident 누르면 안 돼라고 했는데 이미 그때는 의왕이 늦어있어 오와, 근데 그 속도에서 어떻게 뚰어내리셔서 사셨네 아니 그거는 판단이었어 그거는 안 내리면 내가 뒤지겠다라는 좋은 거에서 뛰어내렸어 20초 가깝긴 한데 가까운. 가까운. 언덕이. 언덕이 서커스. 학원 보정기 필요 없어요. 나 무배율 챙겼어요. 학원 보정기 의미 없어. 챙겨와 빨리 챙겨와. 그냥 갈게요. 4배율로 4배율로 연사 땡기면 돼. 4배율로 연사 땡기면 돼. 아 황민195님. 1개월째 구독이 너무 감염이냐. 좀만 가까이 붙으려고요. 살살살. 산 위에 있으면 꽤 따윈다. 그러고 그러니까 내 길 왜 꽤 안 들어오냐? 오지게 많이 친 것 같은데? 그거 제가 다 빼서 먹은 듯. 내가 때릴 때마다 계속 블루님 킬로우가 올라오더라고요. 내가 때리고 있는 애들이 갑자기 핏 쓰러지면. 나도 이킬이야. 나도 이킬이야. 저 3. 335. 올라가 올라가. 3 올라간다. 4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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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잡을 수 있다. 다 잡을 수 있다. 소금을 지금 쏘고. 안 돼 안 돼 안 돼. 늦은. 솔타이밍은 절대 아니다. 늦은 늦은. 한참 늦은. 저쪽으로. 아. 붓기는 좀 애매한데. 붓기는. 아 근데 쟤네들 다른 스쿼드랑 지금 싸울라고 붙는 것 같애. 아마 이런 것 같애. 어. 이쪽으로 내려온다. 내려온다. 잠깐만. 내려온다. 내려온다. 내려오면 죽이면 안 돼. 뚝배에 딸시는 각은 나오는데. 자리가 너무 불리함. 우리가. 응. 맞아. 쟤들 수탄 날리면 우리 다 죽음. 응. 우리 다 죽음. 상계하는 게 나아. 지금. 상계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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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 SW쪽에도 저기 있거든요. 아. 좀 빨리 돌걸. 아니. 아니니까. 저기요. 응. 위에 있다. 쟤네들 에따 비타. 누가 에따 비타 하는데. 쟤네들은 모르겠고. 쟤네들 내려오고 있어요. 왼쪽 라인 타고. 내려오고 있어. 거기다 내려왔음. 반대편으로 뛴다. 올라가면 되지 않을까. 어. 저거 에따가. 올라가서 잡자꼬. 어. 오케이. 죽여 말어. 죽여야죠. 저희 가는 길에 있을 거예요. 쟤들이. 여기. 여기 이쯤에서 대기탈 거예요. 주황핑 쯤에. 다 잡아야 돼요. 활갔어. 어. 보인다 저기. 어. 하긴. 가만히 있을 때에. 미안. 맞았긴 했는데 안 죽었어. 맞긴 했는데 안 죽었어. 핑 찍어줘요. 형. 주황색 핑 맞아. 저기. 나. 내 근처에요? 나무 뒤. 나무 뒤. 내 가게에서 안 보여. 저 왜 안 죽어. 하나 기절. 나이스. 내 가게에서 안 보여. 오른쪽. 확인. 확인. 누워. 한 명 기절. 빨리 있는 애네 한 명 기절. 가까이 있는 애네. 다른 파티가 잡아주고 있어요. 엠방이야. 다른 파티 있어요. 한 명 누웠어요. 한 명 다른 파티가 눕혔어요. 나이스. 가까이 있었던. 올라온다. 올라온쪽으로. 확인 확인 확인. 도저히. 보인다. 보인다. 조용히 해. 고생 중. потом 죽여서 말자. 엠방이야. 다른 파티 한 명 누워 있어요. 게피. 엠방이야? 돼있다. 왼쪽으로 뛴다. 아 보인다. 확인. 몸 shuttle 다운돼. Yok했다. 오케이 아 좀 더 앞으로 붙죠? 저기 240부터 사운드 멀리 8명 아니다 9명 남았다 평지에 보일 것 같은데 240쪽 하퍼집에 있지 않을까? 왼쪽집에서 올라오는 애도 혹시 있을 수도 있어요 저기있다 210 어그다 210 어그 내 자리 안좋다 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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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크스 스크스 SW 240 차고치 목상에 안보여 차고치 목상에 안보여 차고치 목상에 안보여 왼쪽으로 달리는데 저거? 왜 달리는거지? 헤드샷 차탔다 차탔다 에이지 탔다 살릴나서 뭔데? 아아악 예측했는데 정확히 살짝 위로 올라가네 하맥 옆만 던졌어요 보급 뒤에 하맥 기절 보급 뒤에 한 명 남았어요 저쪽 달린다 200 200 200 200 200 200 돌 뒤 200 돌 뒤 200 돌 뒤 다운 어그 다운 어그 다운 나이스 굿 집 쪽에 좀 붙을게요 일받치는 없어? 집 조심 일단 집 옥상에서 저희 안썬거 보면 없을거 같은데 아 여긴 그럴까요 어 사람이다 사람 발견 어 어디있지? 논받 논받쪽 논받쪽 사람 사운드가 어디선거에요? 난 못들었어 정확하게 논받 논받 마시멜로 오케이 오케이 200쪽 논받 마시멜로 이거 집 먹으면 되겠다 집 먹으면 꿀이다 죽은거야? 뭐야 저거 아 살았네? 엉덩이만구야 살았네 엠이사 누구임 지금? 논받에 있는데 오케이 논받 체크 어 블루린 쪽으로 묻는다 엣답이다 한 대 두 대 왜 안죽어? 엣답 잡아야 돼 왜요? 누가 엣답인데 저거 저거 어 저거 지금 눕힌거 아 그쪽에 한 명 더 그쪽에 한 명 더 맞다 맞다 마시멜로 한 명 더 있다 마시멜로 한 명 더 있어요 너무 좋다 한 대 집단으로 붙었어요 한 명 기절 집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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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스트 아 라스트인가? 한 명 더 있을 것 같은데 박살했고 재장전 내 가까이 한 명 붙었어 이쪽에선 안 보여 아 내 쪽에 한 명 가까이 붙었는데 처리하고 갈게 아 근데 이거 끝인 것 같은데 그러면? 너 일로와봐 너 끝이냐? 쟤가 라스트 같은데? 아 끝이네? 기절에 있어가지고 끝 마판은 내가 다 잡았다 아이 아 각성한다 각성 미쳐 너무 잘한다 우리 너무 좋은 거 아닙니까? 이때까지 뭐 했냐? 아침 왜 점심 저녁 왜 그때 새벽 초는 안 못하고 왜 새벽 3시 되니까 잘하냐 이유가 뭐냐 이유가 뭐냐 너무 잘하잖아 그러니까 진짜 너무 잘한다 스쿠스 너무 좋잖아 이거 전부 다 더빙레이디님이 물주 해준 덕분이다 카랑 카랑